이은혜와 이윤지의 대결 시작합니다 이윤지의 서브로 이어질겠습니다 경험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맞대결 이번엔 나갔어요 힘든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은혜가 그런 곳을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4대1 이은혜 앞서 있습니다 따고 있습니다 생명에 입단한 이윤지 프로리그 첫 데뷔전입니다 강하게 포올 일단은 포인트가 된거잖아요 그렇죠 실점이죠 이은혜 초대 다승왕 이은혜입니다 4배 7 이번엔 네트걸 이윤혜 서브 배치 맞고 들어갔고요 이윤지입니다 2급 5 2 2 4 3 4 4 4 form 자 그러나 이은혜 와 와 이번엔 서브 나갔어요 첫번째 게임을 이윤지가 가져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자 이윤혜 코스 변화 이번 이윤지 전혜민 리작 또 1등을 많이 하고 올라온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윤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2 와 2대3 자 이윤혜 이번엔 나갑니다 깊숙하게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윤혜입니다 이번에도 서브 득점 이윤혜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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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윤혜 2등을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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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혜가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은혜 네트 맞고 깊었어요 직선 파 어 좋았습니다 네 이은혜 득점 네트 걸렸어요 이은혜 두 포인트 앞서있는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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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또 흔들리거든요 이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은혜가 한 포인트를 더 도망가면서 이은혜가 한 포인트를 더 도망가면서 이은혜가 상대를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이은혜가 1, 4, 4, 4, 5, 5, 6, 5, 6, 6, 5, 6, 7, 5, 6, 6, 7, 5, 6, 7, 7, 9, 7, 9, 9, 9, 10, 10, 10. 이은혜가 한 포인트에 두 번째로 공연하기도 합니다.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